바슨을 위한 텔레만의 유명한 작품인 이 곡에 관한 영상 시리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테리 유리입니다. 이 영상은 소나타에 관해 간단한 소개를 하고 앞으로 이어질 영상 시리즈들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조지 필립 텔레만은 바로크 시대의 독일 작곡가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음악성과 많은 작품 활동으로 명성을 떨쳤던 작곡가입니다. 이 소나타의 인기 비결은 작품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바로크 시대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여 작곡하던 텔레만의 명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3천 개가 넘는 곡들을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솔로 바슨을 위해 쓰여진 3개의 훌륭한 작품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소나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 약 20여 년 전에 출판된 두 개의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텔레만이 쓴 C단조와 A단조의 두 소나티나들은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서 F단조 소나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작품들입니다. 특히 A단조 소나티나는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두 소나티나의 역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솔로 바슨 파트는 몇 세기 동안 존재해 왔지만 콘티누어 파트, 즉 반주 파트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작품은 현대에 인쇄된 두 개의 악보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 버전은 에디터가 반주 파트를 임의로 추측해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부분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 필사본의 발견은 숏 에디션의 콘티누어 파트의 복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바이올린 에디션을 포함한 A단조 소나타의 두 가지 에디션은 imslp.org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 바슨을 위한 세 가지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곡은 명작으로 알려진 F단조 소나타입니다. 사실 이 곡은 F도리안 소나타로 불리우는 게 맞습니다. 이 소나타의 권위있는 에디션은 imslp.org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곡은 아마데우스 버전으로도 재인쇄되었습니다. 그럼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악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권위있는 에디션 악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듯 데어 겟트러 이어 무직마이스터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텔레만 작품 모음 중 44페이지를 보시면 윗부분에는 솔로 바슨 악보가 있고 아래에는 콘티누어 파트가 있습니다. 줄의 끝쪽에 작게 그려진 꼬불꼬불한 모양들은 다음 음이 무엇인지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서 아주 예의있게 다음 음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이는 선이 그어져 있는 꼬불꼬불한 모양은 음자리표와 보표 위에 있는 c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슨 파트의 다음 음은 보표 위에 c음입니다. 이것은 복사본이고 필사본이 아닙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 작품은 플루스로도 연주가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곡은 흔하지 않은 조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내림표가 도표에도 반복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진 내림표를 제외하고 나면 Bb, Eb, Ab이 남습니다. 이것은 이 작품이 F 단조나 F 에올리아 모드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F 도리안 모드로 쓰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텔레만의 음악에서 도리안 모드는 단조와 다릅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 작품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지역의 작품들은 장조와 단조로 작곡된 두 가지 종류의 작품으로 깔끔히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작곡의 선택은 두 가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안이나 에올리아 모드처럼 많은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식이나 작품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모드들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나 텔레만에게는 장조나 단조에 사용 대신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엘 레스터의 논문인 모드와 조성의 사이 독일 이론 1952년부터 1802년 에서는 독일 작곡가들의 사고 방식에 대해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엘 레스터는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시대 때까지도 컨벌걸처럼 권위 있는 독일의 음악 이론가들은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이 모드에 관한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저도 텔레만에게 특정한 모드가 어떤 의미를 나타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각각의 모드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텔레만이 왜 에올리아 모드 대신 도리안 모드를 썼는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추측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의 여러 범위에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내림표를 내포한 도리안 모드는 스케일의 D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케일의 D flat 음을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내림표를 쓰는 에올리아 모드와 완전히 다릅니다. 에올리아 모드는 바로크 시대와 후세대에서 단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드로 쓰였습니다. 에올리아 모드에서 D flat은 스케일에 포함되어 있는 음이기 때문에 화음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케일 음은 아래나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 flat이 도리안 모드에서 쓰여지면 반드시 임시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시표는 작곡가와 연주자 모두에게 무엇인가 다른 음이 쓰여졌다는 표시이고 이 음이 특별히 다뤄져야 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D flat의 특별함과 특히 음 사용 후 아래로 움직이는 진행은 첫 번째 악장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권위있는 에디션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악장에서 D flat이 아래 음으로 해결되며 진행되는 음들을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악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바로크 시대에서 내린 표는 시각적인 집중뿐 아니라 조표에 어긋나는 이 음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관찰할 수 있게 생각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반음이 내려가며 해결되는 진행은 필수적이고 이 악장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도리안 모드의 사용은 화음의 진행을 결정하는 데 제한성을 제시합니다. 보통 단조로 쓰여진 작품에서는 곡 중 한 악장은 병행 장조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A 단조의 작품이라면 C 장조로 쓰여진 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텔레만 F 도리안 소나타는 다릅니다. 3 악장에서는 병행 장조인 A flat을 사용하지 않고 도미넌트인 C 단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악장이 특이한 점은 E flat과 E natural 사이의 음악적 놀이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E flat은 도리안 모드에 맞지만 E natural은 C 코드가 F의 도미넌트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텔레만이 F 도리안 소나타에서만 모드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텔레만의 지반지 클라이네프게는 텔레만이 서문의 도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모드를 사용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만이 이 작품에서 도리안 모드를 사용한 것은 의도치 않았지만 어쩌다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도리안 모드는 곡의 멜로디와 화음의 여러 관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바로크 소나타는 두 파트로 나뉘어 쓰여진 작품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멜로디가 높은 음자리표로 쓰여져 있고 또 하나의 멜로디가 낮은 음자리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형식은 고전시대나 낭만시대의 작품들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악장에서는 이런 두 개의 멜로디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장은 바순의 멜로디로 시작을 합니다. 베이스 파트에서는 화음 진행에 가까워 보이는 보조 멜로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순이 쉬는 구간에서는 기존의 멜로디를 베이스라인이 전달받아 이어갑니다. 연주자들이 바로크 신뢰학 작품들은 동등한 악기 파트너들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베이스 파트가 화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고전시대나 낭만시대의 작품들 중 베이스 파트들의 역할과 비교해 볼 때 바로크 시대의 베이스 파트들은 또 하나의 멜로디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로크 소나타 작품들은 아주 훌륭한 이중주 곡입니다. 저음 파트는 콘티누어 파트라고 불립니다. 저음 파트는 한 악기로 연주되는 것이 아니고 두 악기로 연주됩니다. 저음 파트는 첼로나 바순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시코드 연주자나 오르간 연주자가 왼손으로 저음 파트를 이중으로 연주해서 솔로 파트를 위해 소리의 크기와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악보에 적힌 숫자는 연주되어야 할 화음의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크 음악은 클래식 음악보다 재즈 음악과 유사한 점이 더 많습니다. 바로크 음악에서는 연주되어야 할 음들이 악보에 모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즈 음악에서 차트를 사용하여 연주자들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악보에 적힌 숫자는 합시코드 연주자의 오른손으로 풀이되고 연주됩니다. 당시의 연주자들은 매번 다른 반주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연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텔레만의 작품에 대해 짧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곡의 연주 시 범하기 쉬운 실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